바늘을 묶을때는 이렇게 길게 묶으면 아 아니요 이쪽 이쪽 어 맞아 맞아 네 이래가지고 얘 여기 선 안 오목이에요? 안그러면 딱 걸어요? 네 그렇게 짧게 떨어져서 네 이거 호킹은 안해도 돼요? 응 알았어 알았어 아웃이 된다 어 내가 그거 왜 뜨니까? 이 만능대 아이가 만능대 두루뽕 할애비 너무 기억이 될 것인가? 우와 우와 대박 뭔 소리지? 오 도다리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오 자 자 분바라 분바라시오 이건가? 도독뿌린거 같은데 어? 맞나? 아니다 아이네 힘들다가 아우 뜨먹 고음 안 나오네 고음 빨리 잡아라 조만간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잡아 그리고 조금만 잡아 카메라 오니까 얼굴 가리네 우리 유명하신 마초피식님 쉬운 낚시 쉬운 낚시 쉬운 낚시가 아니네요 도다리는 잡는게 아니고 도다리가 알아서 물어주는거 아쉽 임시 고음 아쉽 오 통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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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딱 묵직하더만 진짜 두 종류 치고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쭈꾸미가 옛날에 construct 이중 여기 나왔다 까래 It's so cold, but it's such a cold weather, and cold weather.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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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가락 걸렸거든. 와, 왔어 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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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왔어 왔어! 이자 봤어x2 아이고. 동네가 개진대요, 200g이 뭐. 와!!!! 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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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치세요 25 되려고? 28 되겠다 어? 어? 어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두근두근이 왜 늦구만 여기있는데 맞나? 일로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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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낚시는 먹는 게 이랬고 있는지 어? 아홉 동가래가 뭐야 이거 이상한거지 저 앞에선 괴롭지 이제는 알아야 되는거 아이가? 응 질투 아홉 동가래는 낚실대로 하니까 파는거 완전 나잖아 여기인가보다 그 연관이 참 대단하지? 이야아 아라니클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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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네 입질을 아아 방파방타다 한 번 들어줘 어 얘기도 좀 해줘야지 이제 이제 이거 쉽네 뭐 안하니 이게 아직 낚싯대로 하다가 이걸 하니깐 손맛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재밌네요 조카 조카 감사합니다 고마워 pesticides 잘추기 아우 야영 제일 큰거같아 제일 큰거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키죠 더 더 더 더 아니다 아니다 네 아 하지만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으 너무 놀라운다 너무 놀라워 돈 주고 사먹는 사이즈는 맞는데 이 킬로도 한 35,000원 아이가? 이 킬로도 한 숟가락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제 한 잔까락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 눈치 보면 먹을 뻔했네 이 킬로도 한 잔까락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킬로도 한 잔까락 할 수 있는 권리 이 킬로도 한 잔까락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킬로도 한 잔까락 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한방이! 한방이 있으신거죠? 어? 네? 한방이 있으신거죠? 한방이 있으신거죠? 한방에 한방이 있으신거죠? 와... 지노름이 B1 이거 보지 않나? 이거 아, 기다리고 있어 아, 힘좋네 전방자부터 힘좋네 그녀는 19대 컸는데 마무새는 요런거, 이번 작은거 짰다가 아, 요마로 이렇게 짰다가 마무새 났어 많이 잡았지 깜짝이야 조금러 좀 안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